원전 묵시록 2014 오늘은 핵폐하들이 핵발전소의 용역사업을 독점하면서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를 나눠먹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9곳을 분석해봤더니 이들은 전국 26개 핵발전소의 용역을 사이좋게 나눠가지면서 3년마다 2천억원이 넘는 전기료를 갈라먹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에는 한수원과 한국전력, 정부 유관부처 출신 간부들이 회전문처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발전소를 돌리면 누군가 방사선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한수원은 이 방사선 관리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하청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하청은 아는 사람만 아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네요.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건설 중인 것까지 합하면 전국에 26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두기씩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방사선 관리 하청은 13군데 생깁니다. 한번 입찰을 하면 대개 3년치를 하는데 입찰 금액은 총 2,300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의 용역 업체는 전국에 겨우 9개. 이 9개의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13개의 일감을 나눠가지는 셈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업체 한 곳당 한 해 8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방사선 업계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아예 출입이 안 됩니다. 담당자에게 용건이라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간판도 없는 건물이라도 한 컷 찍어가려고 했더니 위협적인 언사가 나옵니다. 직접 설명을 듣는 건 불가능한 것 같네요. 이 업체는 2007년 고리 1, 2, 3, 4호기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을 따냅니다. 3년짜리 240억 원입니다. 2010년에는 월성 3, 4호기 80억 원, 같은 해 고리 1, 2호기 120억 원, 그 다음에 울진 5, 6호기 130억 원, 그 다음에 신고리 3, 4호기 100억 원, 그 다음에 영광 1, 2호기 140억 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전국의 발전소를 돌아가면서 일을 따냈습니다. 총 금액이 무려 810억 원.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회사 2013년 매출액이 150억 원 정도인데, 그 중에 핵발전소 방사선 용역으로만 1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 업체가 13개 구역을 돌아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마다 한소원으로부터 수주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의 마피아 구조는 2004년 이래 고착화됐습니다. 실제 계약 현황은 유스타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년 전인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 6곳에 대해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고, 또 더군다나 이미 진입한 업계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별도의 어떤 경쟁이 필요 없는, 사실상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어떤 시장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업자들이 원자력 정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지. 용역업체들은 3년에 한 번꼴로 발전소를 바꿔가면서 막대한 돈을 벌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사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변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용역업체들이 간판만 바꿔 걸어가면서 인력 파견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굳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안 가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용역을 주냐는 거죠. 책임감도 떨어지고, 비용이 좋게 드냐 그것도 아니고. 방산안전관리 용역업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로또로 보인다는 거죠. 한 용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한수원에 제출한 실제 용역비 산출 내역서입니다. 한 해 50억 원이 넘는 용역비 가운데 직접 인건비는 25억 원으로 절반 정도. 하지만 그 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재경비가 무려 15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에서 한수원 측에 이 재경비의 내역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해당 업체들의 영업 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출을 하면서도 원청사 직원들을 사용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용역사에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거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거 있는 것이, 그 절반 이상의 금액을 어디론가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겠죠. 그게 용역업체이든 누구든 간에. 돈이 되는 곳이어서인지 한수원, 한전, 정부의 원자력 관련 부처 간부 출신들이 회전문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9개 업체 가운데 8개의 이른바 전관들이 진출했습니다. 모두 18명입니다.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전무, 부사장, 사장 등 대부분 고위직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목격, 그 다음에 주위의 여러 능력, 그 사람의 지식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주주가 판단을 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한수원 2직급과 뭐 이런 건? 그런 건 그만한 건 아니고, 3직급이면, 4직급, 부사장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하는 것이지. 한 해 800억 원이 넘는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시장. 10개도 되지 않는 업체들. 한 번 들어오면 거의 퇴출되지 않는 구조. 간판만 새로 걸어놓으면 원래 있던 인력이 알아서 일하는 손쉬운 사업. 여기에 한수원과 한전 간부들의 유착. 전형적인 핵마피아의 공생구조입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